제6회 아이오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실버 세대의 문화인술 한화감 자체가 된 제6회 아이오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가 오는 5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천 북경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국무협정의 이력을 되살린 제6회 아이오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는 최성규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제예술경연대회 가족 어울림마다 6년 연예인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줍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하며 효실적 의식을 고치하는 계획의 마당이 된 제6회 아이오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어 웹페어와 주식회사 경기일보가 주관합니다. 이천 북경의 사회로